자 오늘 차량은 올 유 카니발 입니다 올 유 카니발 어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한 백 어 백한 60% 160% 정도 세트값 하셔서 장착하셨었는데 아 오늘 오셔서 또 추가로 어 스키에 D타입 들어가 있던 거를 지금 R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구요 그리고 아 고스트 에어 하고 라파 플러스 2 3개 이렇게 추가 장착하려고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어 그동안 타시면서 꾸준히 지금 다 좋아지는 걸 느끼셨고 그래서 또 오늘 업그레이드로 또 추가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어 저희 제품은 한번 사용하시면 반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사장도 충분히 느끼시면서 그동안 타보니까 아 차가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셔서 방문하셨구요 어 장착 후에 시간이 되면 테스트 주행을 나갈 거고 고객님 가까운 데 계셔서 추후에 전화로 또 인터뷰 주시는 거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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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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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